오늘은 여성들의 열등감이 표출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성적인 정상인들은 평범한 한국 여자들의 마인드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오늘 영상을 찬찬히 보시면 여성들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라 자부합니다. 여러분들은 시그니처라는 걸그룹의 지원씨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매를 앞세워서 걸그룹 개인 브랜드 평판 3위에 랭크되었고 지금 전성기를 누리고 있죠. 장원영 카리나 다음으로 랭크된 지원씨는 그야말로 대세 중에 대세로 떠올랐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한국 여자들은 시그니처 지원 애휴 워터밤 여신이라 그러는데 뻔하다 남자들 이라는 식으로 남성들에게 사랑받는다고 지원씨를 욕하는 여성들 저 명단 누군지 다 알겠는지 시그니처 지원만 모르겠어 공신력이 없는 순위이지 라는 말을 하면서 지원씨가 이뤄낸 걸그룹 브랜드 평판 3위의 기록을 무시하는 여성들 잘 보시면 시그니처 지원을 향해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시그니처 지원씨를 좋아하는 남성들이 비정상이라고 남성들을 욕하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으며 동시에 지원씨를 브랜드 평판 3위에 랭크시킨 조사기관을 공신력 없는 기관이라 까기 시작했습니다. 교묘하게 지원씨에 대한 욕은 하지 않으며 그녀를 돌려가는 여성들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여자들은 이런 족속입니다. 자신이 열등감을 가지는 대상은 시그니처 지원인데 그 대상을 향해 열등감을 그대로 표출하게 되면 자신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남들에게 들키게 되니까 그녀를 좋아하거나 응원하는 사람들을 욕하는 방식으로 열등감을 돌려서 분출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은 정말 정교하게 이뤄지는데 여자들 팬 한마디에 눈물 흘리는 시그니처 지원 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여자 팬과 지원씨의 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나는 지원이가 이렇게 눈을 떠 마주치는 팬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건 좀 지겨울 수도 있는데 지원이를 검색했을 때 제일 처음 나오는 워터밤이니 몸매니 그런 검색어가 너무 속상해 라는 말을 하면서 팬사인회에 가서 우리 한국 여자들은 대놓고 남성 팬과 여성 팬을 이간질시킵니다. 남자들은 몸매만 보지만 여자들은 너의 눈을 마주친다. 너의 이름을 검색하면 몸매 같은 내용이 줄을 이루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 지원씨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교묘하게 남성들을 까내리는 그녀들의 모습. 그리고 그 글을 보면서 웃는 게 너무 예쁘다 여자 팬들은 어쩜 저렇게 마음이 따뜻할까. 남자들 때문에 여자만 희생당하네 라는 말을 하면서 지원씨가 노출하는 걸 남자 때문이라 말하는 여성들.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여성들의 성악을 나누는 기준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녀들은 자신보다 몸매 좋고 예쁜 여자가 그걸 드러내고 자랑하는 걸 악으로 판결 내리고 불쌍하다 치부합니다. 하지만 워터밤 축제에는 왜 안 나갔냐는 탁재훈씨의 질문에 안 불렀는데 어떻게 나가냐. 워터밤에 꼭 불러주세요 라면서 본인이 몸매를 드러내는 일에 굉장히 열정적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탁재훈씨가 대놓고 워터밤 나가면 어떤 의상 입을 거냐라는 질문에 본인이 tpo에 맞게 입을 거라고 노출도 있는 의상을 본인이 입겠다 말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지원씨는 본인의 몸매를 강점으로 노출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장점이라 드러내는 걸 좋아하죠. 하지만 그런 지원씨의 모습을 불쌍하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너의 눈동자를 봐주는 여자들만 진자 팬이라고 가스라이팅하는 여성들 남자 꼬시는 방법 있으면 알려줘라 라는 질문에 우리 오늘 서로 거 리스펙할래? 라는 말을 스스로 하면서 몸매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본인이 앞장서서 몸매에 대해 언급하는데 왜 여자들은 그걸 악이라고 치부하는 걸까요? 본인이 뜨고 싶어서 본인이 몸매가 좋으니까 그걸 자랑하고 싶은 건데 한국 여자들은 그걸 불쌍하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동의 기저에는 열등감이라는 사실이 깔려있죠. 여성들은 열등감의 표출을 대상에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을 향해 한다는 내용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딸기 우유 하나 사 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가슴이 크면 현생에서도 여자들에게 뒷담을 뒤지게 당한다.